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공부한지 한달이 넘었고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했네요. 여러분들 페이스 관리 잘 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시면 오히려 빨리 포기할 수 있으니까 속도 조절을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134페이지 교과서 134페이지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말로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민법에 비해서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134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필요한 사항을 받들이지 않냐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해서도 아니됩니다.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단순히 서명만 한다든가 또는 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할 수 있지만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양가로 2번 계약서 서식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아무 서식이나 사용을 해도 됩니다. 다만 그 대신에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면 됩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죠. 따라서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가지가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를 보시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죠. 9번에 그래서 9번에 있는데 우리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인물계약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 9가지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것을 서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이 있는데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만약에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양가로 5번 보존인데 보존은 5년 동안 보존하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보존하는 것은 3년 5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5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136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4번을 보존. 동그라미 2번에 적어놨죠. 옛날에는 4번을 보존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4번이고 어느 것이 원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아무거나 보존을 하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6번.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금지입니다. 이중계약서.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중계약서. 이중이라는 말 전부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중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자 그 다음에 이중지급이 있습니다. 이중지급이라는 말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겸업이라고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겸업이 이중지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중 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지급을 가지는 것 이중지급을 가지게 되면 개인개업공개사는 개인개업공개사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을 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중계약서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중계약서,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137페이지 위반시 제재를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 중계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계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확인 설명이죠. 우리가 거래당사자들끼리 직거래를 하지 않고 중계업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거래를 하게 되면 사기꾼에게 당할 수도 있지만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실체 권리관계와 다르게 부합하지 않도록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중계보수에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교재 138페이지 제4절에 보면 확인, 점찍고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들은 대로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 들은 내용을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점찍고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 교재 142페이지 박스를 먼저 보시면 142페이지에 보면 확인, 설명, 비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비교, 정리가 되어 있는데 확인, 설명이 있고요.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이 있고 설명 의무가 있고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가 있는데 자, 먼저 확인, 설명, 시기입니다. 시기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대상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내용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 가 있는데 자, 먼저 확인, 설명은 그러면 언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의뢰 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을 합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면 됩니다. 자,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권리를 치득하려는 치득하려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 X입니다. 치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래 계약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쌍방입니다. 쌍방, 치득 의뢰인이면 일방이죠. 설명은 일방에게만 하면 되고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면적을 설명할 때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권리관계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하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4개가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되겠습니다. 위반시 제제인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만약 소속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하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것과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것 차이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40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6번에 보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자꾸 읽어봐야 되겠죠? 교과서가, 기본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는 기본서를 다 읽을 수는 없겠죠? 핵심적인 내용만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잘 읽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공전무 카페에 보면 질문하기 코너가 있습니다. 감옥별로 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질문 코너에 올리시면 제가 지체 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치덕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아홉 가지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암기한다고 이게 시험 볼 때까지 가지 않겠죠? 그래서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아홉 가지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140페이지는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도임대 의뢰인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매도임대 의뢰인 밑줄 치시고 매수임대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면 매도임대 의뢰인은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그 치지를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불응한 치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140페이지 맨 밑에 줄에 설명하고 라고 되어 있죠. 기출문제에는 설명하거나 이렇게 해서 액수로 출제됐습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도 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서명 날인이 있는데 서명 날인은 우리 계약서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게 우리 칠판에 다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5번에 보면 소유자 등의 확인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보자고 해도 됩니다. 신분증 보자고 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동의하느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신분증 보자고 해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규정 없이 개인식별번호를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되죠. 개인식별번호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건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개인식별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신분증 보자고 해도 됩니다. 자, 144페이지 제5절 지도감독상 의무 1번에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입니다. 145페이지 개시해야 될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개시해야 될 사항 4가지 등수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보자 개시해야 될 내용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개시해야 됩니다. 중계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이 4가지를 개시해야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죠. 암기해야 될 사항은 지금 안하고 나중에 시험보기 전에 하면 되고요. 지금은 계속 수업 듣고 잊어먹고 반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사무소 명칭표시 의무입니다. 사무소 명칭표시 의무 자, 146페이지에 있는데 146페이지 사무소 명칭표시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무소 명칭은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용득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 부동산 중계 LBA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앞에 다른 거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부동산 중계 주식회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보통 사무소 명칭을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 명칭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레미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편안 세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프리디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명칭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입니다. 밑이 아니고 또는 이고요. 다만 5개 강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강고물 5개 강고물이라고 하면 간판 입니다. 5개 강고물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 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 입니다. 간판 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고 전화번호나 그 다음에 등록번호는 기재할 의무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죠. 5개 강고물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된다. X 입니다. 성명만 기재하면 됩니다. 간판 실명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칙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이러한 명칭을 표시하게 되면 유사 명칭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부칙 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 자격증 없이 소위 복덕방 하던 분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만약 부칙 개공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146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이 성명 글자 크기 제한은 없습니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만약에 유리창에 선팅만 해놓으려면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판을 달 때에만 성명을 표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관청은 이거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간판 철거는 행정 대집행법의 내용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입니다. 청문 청문은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 이신청은 과태료 이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질서 위반 질서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60일 이내에 이신청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양가로 2번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면 안되는데 147페이지 거기에 판례를 보면 부동산 카페 발풍 부동산 이런 명칭도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이런 명칭을 사용해도 개업공개사 간인자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해도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간판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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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딱 세가지가 있습니다. 간판철거 14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역 니언 디겟 있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 간판철거 입니다. 거기에 휴업하는 경우 간판철거 안합니다. 휴업신고 하는 경우 업무정지 당한 경우는 간판철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정지나 휴업은 최대 6개월이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업무 안 한다고 해서 간판 뗐다가 다시 붙이고 하려면 100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등록 취소됐으면 거기서 중개업 못하잖아요. 3년 동안은 그 다음에 사무소 옮겼으면 다시 안 오려고 옮긴 가능성이 많죠. 사무소 옮겼다가 다시 옛날 사무술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옛날에 살았던 집으로 다시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사무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간판을 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을 한 경우에도 역시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폐업을 할 경우에는 폐업기간을 기재해야 된다 이런 거 나왔는데 폐업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휴업을 할 때는 휴업기간은 적어요. 신고서에 그런데 폐업은 3년간 폐업하겠다 이런 말 안 하죠.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폐업을 한 경우에도 간판을 철거해야 되고 만약에 사무소 이전 그 다음에 폐업, 등록,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 철거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간판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판 철거까지 보셨고요. 이제 쉬었다가 148페이지 중계대상물의 표시광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